아... 설 끝나고 손님이 많아서 아휴 정신이 없네요 방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 끝나고 첫방 신축 첫입주입니다 신축 첫입주면 가격대비 조금은 비쌀 수 밖에 없겠죠 전세대자금 대출 가능하고 1억4천입니다 1억4천이고 원룸치고는 커서 1억4천이 뭐 싼 편은 아니죠 근데 신축인거 감안해서 부담면 케잌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여기 까지가 2m 75구요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75에요 그러면은 원룸치고는 큰 편인데 가격이 1억 4천 이니까 1억 5천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1.5름이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고 1억 4천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은 나쁜 집은 없습니다 월세보다는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축이라 다른 수도 이 방에 크고 1억 4천이고 요방보다 작고 가격이 더 싼 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올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요방을 대표해서 올리고 요방보다 조금 작으면 가격은 좀 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볼방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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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